하나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이 교회 창립 34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교회를 이 시대의 참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리면서 언약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내년도에 본당이 이제 혼당이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당 헌당의 축복 주실 줄 믿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편 43편은요 앞에 나오는 42편과 이어지는 시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반부에서는 역시 다윗의 도피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사모하면서 복된 날이 오기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다윗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문제나 사건이 있어도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적인 것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힘으로 여겼던 사람은 물질이 없어지면 그 힘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권력을 힘으로 여겼던 사람은 그 권력이 사라지면 함께 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날마다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한 능력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강구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다윗은 원수의 억악 가운데서도 무력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대응했어요 진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힘으로 제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하 슬프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또 변호하시며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관여하시고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변호사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래면요 하나님께서 참된 변호자가 되시어서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강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책망받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봉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같은 배이지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이란 사실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아우성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간섭하셨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온종일토록 24시간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문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요 예수님께서 꾸짖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니까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도 남음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언제 어디서 폭풍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다였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도요 언제 어디에서 고통의 문제가 닥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꾸지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다위처럼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요 참된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위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강구한 다위스는요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위스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강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비춰주시기만 하면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줄 압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의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드리면서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내년 이맘때면 이제 본당을 헌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중에 기도가 본당 헌당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양을 잡고 기도하는 대로 전부 응답이 되어지고요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전부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엔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미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귀에 익숙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42장 5절과 또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미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낙심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낙심한 일들이 다위처럼 닥칠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해 다니는 다위처럼 문제와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위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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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